자, 드디어 열 번째 작심삼일입니다. 자, 여러분 열 번째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외워볼 문법은 바로 의문사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의문사 말고도 또 다른 의문사들이 있거든요. 주요 의문사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요. 왜?라는 의문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나이사오, 그 다음에 미사오, 다음 싸오, 다 왜?라는 의문사인데요. 지금 이 세 가지 의문사 왜?는요. 문장 맨 앞에 쓰여서 왜?뭐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혹은 단독적으로 그냥 왜?왜요?라고 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예문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언니가 베트남 간대요. 그러면 언니 왜 베트남 가?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선 왜?라는 의문사 나이사오 쓰고 언니, 제, 가다, 네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언니 왜가요?라는 그런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왜 동생은 결석했어? 맨날 오던 동생이 오늘은 안 온 거예요. 왜 동생 결석했니?라고 물어볼게요. 자, 결석하다가 막맞입니다. 그럼 왜 동생 결석했어? 보면 그렇죠. 나이사오엔 막맞이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밑에 회화를 보겠습니다. 오빠는 왜 베트남어를 공부해요?라고 물어볼 건데요. 자, 일단 왜 부터 위치를 합니다. 왜가 뭐죠? 따이사오 쓰고 오빠는 아잉 공부하다 허 땡 윌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왜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우리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에가 뭐였죠? 그렇죠. 위 우리 배웠죠. 이 위로 처음에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배우냐면 So, I think Vietnam. 나는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Vietnam을 좋아하기 때문에. 라고 이유를 설명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왜 언니는 집에 가요? 자, 집에 가다가 뭐냐면 집에 가다 왜냐가 집에 가답니다. 그러면 왜? 그렇죠. 앞에 따이사오지 왜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랬더니 언니가 어, 왜냐하면 피곤해서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에 나이사오로 물어봤으니 위로 대답을 하겠죠. 위도면 나는 피곤하기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그 언니는 약 먹어요? 약을 막 먹는 거예요, 언니가. 그러면 왜 언니가 약 먹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약 먹다는 여러분 먹다, 안, 사용 안 합니다. 마시다 라고 해야 돼요. 약을 뭐라고요? 마시다. 자, 마시다가 뭐냐? 옹입니다. 약은 톡이에요. 그래서 옹톡 하면 약을 먹답니다. 어, 왜 언니는, 왜 그 언니는 약을 먹어? 그러니까 나이사오지어의 옹톡이라고 물어봤죠. 자, 대답할 때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위, 왜냐하면 지어의 밑감, 밑감은 감기에 걸리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왜, 를 어떻게 물어본다구요? 그렇죠. 나이사오, 또 싸오, 하나 더, 위싸오, 세 개 나와 있죠? 자, 그렇게 왜 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 두 번째로 살펴볼 의문사는 바로 어때, 혹은 어떻게 의미인, 대, 나우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대, 나우, 대, 나우, 좋습니다. 대, 나우 하면은 어떻게 해도 되구요, 어때요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의미가 달라지냐면 이, 대, 나우, 앞에가 명사만 있다 하면은 이 명사의 상태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때요라는 뜻이 되구요, 만약에 앞에가 명사가 아니라 만약에 동사다 나왔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명사, 대, 나우 하면은 명사의 상태를 물어보구요, 자, 그 다음에 동사 다음에 대, 나우, 나오면 이때는 어떻게니까, 뭘 물어보는 거죠? 방법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어때요부터 볼까요? 명사 넣고, 그 다음에 대, 나우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시계를 샀어요. 시계 샀어요. 그럼 시계 어때요? 이거 어때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자, 이거가 뭐냐면, 나이, 나이 그럼 이거 어때요? 어떻게 물어봐요? 나이, 나이, 대나우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의 상태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베트남어 어때요? 베트남어 배우고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이죠. 여러분한테 베트남어 어떤지 물어본다. 그럼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베트남어니까 뱅, 뱅, 어때요? 뱅, 뱅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베트남어는 재밌다. 라고 대답하는 것까지 볼 건데요. 어떻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어떻다? 라고 성용사로 대답할 수가 있겠네요. 자, 재밌는이 뭐냐? 두위가 재밌는입니다. 그래서 뱅, 뱅, 두위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밑으로 내려가서 대나우가 동사 뒤에 위치한 경우에 어떻게 쓰이는지 볼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동사 뒤에 오면은 어떻게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동사해? 라고 물어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역을 가야 돼요. 강남역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요? 가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다라는 동사 쓰고 그 뒤에다가 어떻게, 대나우 쓰면 되는 겁니다. 네, 대나우 어떻게 가?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밑에 예문 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곤란한 상황에 지금 처했어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 라고 물어보잖아요. 자, 이때는 해야 해니까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우선은 하다라는 동사가 필요합니다. 하다, 만들다, 일하다 생각나는 단어 뭐 있죠? 람을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람, 대나우 하면은 어떻게 해?까지도 했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뭐뭐 해야만 한다의 그 조동사 뭡니까? 그렇죠. 파일을 앞에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일 람, 대나우 하면 어떻게 해야만 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 대답 뭐라고 했냐? 아, 여기 어떤 설명이 있었나봐요. 이거 읽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읽다가 넙, 그 다음 이것, 가이나이, 넙가이나이 이것을 읽다, 읽어라 라고 하니까 문장 끝에다가 우리 배웠지요. 그렇죠? 해라, 네,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왜, 그리고 어때, 어떻게 해당하는 의문사 두 가지 배웠죠? 여러분, 또 자세한 내용, 중요한 내용을 뒷장으로 가셔서 실의생활 문장 확인하시고 그리고 확인 문제까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